아직 올듯 말듯 꽁꽁 숨어있는 봄을 설레는 음악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봄을 찾기 특집 2탄! 황민윤씨와 함께합니다. 세계로운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봄을 찾는 봄을 찾기 시간입니다. 우리 황민윤씨 어서오세요. 아니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 있거든요. 카메라 향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 데뷰로 돌아온 황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솔로 데뷔. 감사합니다. 데뷔 11년차.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현주님이 두 분 너무 어색하신데요. 어색하지만 저희가 잘해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번이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또 친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방송국에서. 그렇죠. 여러 번 이렇게 뵀었죠. 네네네네. 오며가며 이렇게 인사만 드렸지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에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잘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스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따끈따끈하게 내면서 벌써 세 번째 데뷔를 하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솔로 데뷔 소감. 일단 세 번째 데뷔인데 데뷔를 할 때마다 좀 떨리고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어제 쇼케이스 때 오랜만에 팬분들도 만나고 뭐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팬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맞아요. 이게 직접 못 만났을 때는 좀 긴장감이 막 고조되어 있다가 박사 만나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왜 걱정했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솔로 데뷔 선배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많이 어땠나요? 그때 데뷔할 때. 많이 긴장이 됐는데 진짜 확실히 팬분들이 계시니까 힘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팬분들의 눈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맞아요. 무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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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선배로서 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네. 첫 솔로 앨범 제목이 True or Lie예요. 네.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의 첫 번째 솔로 데뷔 앨범이고요. True or Lie는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컨셉으로 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황민연의 모습까지 다양한 이면을 담은 앨범입니다. 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데뷔 11년 차지만 아직 보여준 모습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아직 남아 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런 앨범을 또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부드럽고 댄디한 이미지에서 절제된 섹시함으로 파격 변신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뭔가 못 봤던 모습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나요? 물론 이제 원래 제가 본연으로 가지고 있던 모습도 더해지면서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라마 촬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무대 위에서 아이돌 스타일링을 하고 그렇죠. 메이크업도 좀 진하게 해보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낯설었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막상 또 해보니깐 아직 좀 살아있구나. 아직 나 살아있구나. 아직 나 살아있구나. 아직 나 아이돌로서 보여줄 모습이 굉장히 많다. 아직 많다. 이런 자신감을 좀 느꼈습니다. 오. 좋네요. 또 팬분들이 엄청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이 또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보고 팬이 되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드라마에서는 또 멋진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다방면에 우리 황민현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타이틀 곡 제목이 우리 히든사이드라고 해요. 맞아요. 어떤 곡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히든사이드는 일단 장르로서 말씀드리면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팝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수많은 내 안에 수많은 나를 찾아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앨범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히든사이드. 네. 이면을 찾아봐라. 찾아봐라.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20 reasons를 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좀 이렇게 파헤쳐보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약간 솔로를 하면서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룹 활동할 때랑은 또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을 내리지는 않고 팬분들이나 대중분들한테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히든사이드. 네. 이게 뭐 보실까요? 이거 그냥 궁금증으로 내벌어두는 게 나을까요? 저도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냥 저는 우리 팬들한테 맡기겠다. 나의 모습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겠다.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봐라.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단정짓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내 안에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단정지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주제로 시작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문자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화진님. 4세대 아이돌 황민현 솔로 데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4세대네요. 그러네요. 데뷔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세대에 속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5263님께서 와 황민현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몇 년 전보다 더 낮아지신 것 같아요. 어른이 되신 건가요? 라고 네. 본인이 좀 어른이 됐다고 느끼십니까? 이제 29살이니까 어른은 맞고요. 네. 아무래도 뭔가 연기 활동을 하면서 톤을 잡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목소리가 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노래 연습할 때도 진성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보컬적인 좀 더 노력도 많이 포함돼서 이렇게도 멋진 목소리를 가득에 두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노래 녹음할 때도 뭔가 변화를 주셨나요? 앨범을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부터 앨범을 언젠가 내게 되면 혼자서 여러 곡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뭔가 부드러운 미성만으로는 다 채우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 1년 전부터 조금 오랜만에 레슨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목소리에 힘을 실은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연습했던 것들이 이번 앨범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노래를 다 들어봤거든요. 음색이 진짜 음색 좋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으시지만 좀 다채롭게 표현하려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게. 감사해요. 그게 목표였어요. 정말. 다양한 모습 보여주는 게. 저 또한 그랬거든요. 역시. 이게 솔로를 하면은 좀 포커스가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도 있지만은 좀 더 다양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맞아요. 이게 좀 목표가 되면서 되더라고요. 역시 선배님. 네. 성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영훈 님이 고양이의 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왜죠. 황민현 씨 신곡 듣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 볼게요. 황민현의 히든사이드. 황민현 씨의 히든사이드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저는 뮤직비디오도 다 챙겨서 보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 절제된 섹시가 뭔지를 좀 너무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노래까지 또 이렇게 또 좋아가지고 또 무대를 꼭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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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볼게요. 네. 이번 주 인기가요 꼭 봐주세요. 네. 인기가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록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히든사이드를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네. 어니스트 그리고 크로스워드 퍼펙트 타입 스마일 그리고 큐브까지. 이 중에서 민현 씨의 최애곡 혹시 있을까요? 어 정말 고르기가 힘들어서. 아 맞아요. 좀 매번 다른 질문 다른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퍼펙트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퍼펙트 타입. 어 이 노래도 좋죠. 이 노래는 딱 들었을 때 무대로 올라가고 싶은 막 그런 갈망이 좀 생기는 곡이어서 빨리 퍼포먼스가 만들어지고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 곡이어서 최애곡입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네. 기회가 된다면. 솔로 콘서트가 생긴다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거 너무너무 좋다. 네. 네네네. 저는 큐브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큐브 좋아요. 어제는 큐브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최애곡이. 아 근데 이건 진짜 하나라고 단정지 없어.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맞죠. 다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 애기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좋습니다. 아 네 실시간 문자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임수비 님이. 아 둘 다 고양이 상이어서요. 그래서 아까 고양이들에 대화 갔다고. 아 그래요? 아 황민현 씨는 이제 또 고양이 상이긴 한데 제가 고양이 상인가요? 약간 눈매가 그래도. 아 약간 좀. 맞아요. 아 고양이. 고양이 둘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선님 님. 두 분 서로 긴장한 게 너무 귀여워요. 아기 사시나무 같네요. 긴장은 안 했는데. 긴장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죠. 어색할 뿐이죠. 그렇죠. 지금은 좀 괜찮죠 그래도. 지금 좀 괜찮죠. 저는 아까 오프닝 할 때가 진짜 긴장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이. 아 그래요? 네. 솔직히 그때는 사시나무였는데. 지금은 괜찮죠. 네. 지금은 너무 멀쩡합니다. 저도 너무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돈 워리. 네 돈 워리. 네. 그럼 이빛나 씨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제일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궁금해요. 대장은 오늘도 멋지다. 아 대장. 고맙다. 네. 제일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슬기님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그룹으로 만들었던 앨범 그리고 작업 과정 같은 것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해야 되고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따르다 보니까 좀 평소에 하지 않던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체력적으로 도 많이 에너지를 쏟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다. 공통된 그런 힘듦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뮤직비디오를 혼자서 처음 찍었는데 그룹 활동할 때에는 다른 멤버들이 찍을 때 좀 쉬거나 밥도 먹고 조금 여유를 느낄 수 있는데 혼자 찍으니까 진짜 이틀 내내 저만 찍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유 시간 하나도 없고. 그게 너무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쉴 시간이 없다고? 근데 딜레이가 생기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텝들이 늦게 끝나니까. 맞아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새로운 뭔가 기억으로 남았던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동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동 시간이 너무 편했다고. 그때가 자유 시간이구나. 살짝 자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앞으로 좀 많이 겪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미녀님과 같은 동네에 사는 황도입니다. 오다 가다 어쩌다 가끔씩 보긴 하는데 미녀님이 길에서 마주치면 황도라고 말하라며 커피를 사주신다는 말에 파워아이인 저는 더욱더 아는 채를 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선 황도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황도가 저의 팬덤명 이름이에요. 황도? 네. 또 황민현? 네. 황이기도 하고 뭔가 황민현이 가는 길에 함께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팬분들은 약간 복숭아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또 그런 걸로 좀 연결이 돼서 황도라고 지었는데 제가 또 라이브 때 길거리에서 만나면 꼭 황도라고 얘기해달라. 그럼 제가 커피나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드렸어요. 팬분들께. 근데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네. 아쉽네요. 황도? 이렇게 하면 커피 사줄게요. 따라와요. 정말 그런 자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거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 만약에 황도 분이 막 400분이 아는 척을 해요. 사주실 수 있어요? 400분 사줄 여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우리 황도 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네. 네. 꼭 황민현 씨를 보신다면은 저 황도입니다. 꼭 용기 내주세요. 네. 꼭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네. 화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황민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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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를 좀 더 만나볼까 하는데요. 김은정 님. 어제 쇼케이스 갔는데 응원법 열공했는데 무대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멋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무대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을 수도 있지만 응원법이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이제 미리 우리 황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영상을 찍잖아요. 보통. 근데 여러 번 찍었어요. 아 그래요?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말문이 막혔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좀 반반이었을 것 같은데 걱정을 좀 했어요. 이거 괜찮을까. 하지만 팬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열공하셔서. 준비해 와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완벽하게 아마 연습해서 오실 것 같아요. 네. 진짜 황도가 아닌 정말 그냥 케이팝을 좋아하고. 네.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뭐 팬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아 그거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아 감사합니다. 증명할 게 필요하다. 증명할 게 필요하다. 네네네. 아 그럼 인증을 좀 어떻게 해야 하죠? 황도인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황도라고 말만 해주시면. 아. 아 근데 이거 이제 들으시면은 황도라는 거 다 알게 될 텐데 배경화면. 어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쵸. 실수로 봤는데 다른 타 아이돌의 사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황도라는 거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황민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또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렐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황민현 씨의 큐브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슬기로운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보물찾기 특집 2탄 황민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볼까요? 네. 이민준 님입니다. 오늘 드라마 첫 촬영 어땠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첫 촬영이었고. 네. 첫 촬영인데 또 드라마 쪽에서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현장 분위기만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촬영이었어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원래 첫 촬영 엄청 엄청 긴장되고 이런 자리 아니에요? 근데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활동기간인 것도 아시고 하니까 간단한 촬영만 하고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또 배우분들과 친해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배우분들하고도 아무래도 연기하면서 서로 호흡도 맞추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친해지려고 첫 촬영 전에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긴 시간 함께 해야 될 텐데 재미나게 촬영을 또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3부에서는요. 코너 속의 코너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앨범 제목이 True or Lie잖아요? 그래서 황민현 씨를 둘러싼 이야기가 이게 바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민현이 알고 싶다. 민현 씨의 출연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목격담과 또 민현 씨에 대한 추측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진짜인지 확인해볼 거예요. 네. 룰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을 듣고 맞다면 진실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가 잘 빨개지는 편이라 드라마 환원 촬영할 때 귀에도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케줄 하러 런던에 갔다가 손흥민 선수 경기도 직관하고 유니폼에 사인도 받은 적이 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남자 아이돌 중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향기가 좋아서 쳐다보니 황민현이더라 라는 목격담이 있을 정도로 향수 러버인 민현 씨. 사실 난 향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태생적으로 향이 좋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스타 부계정에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 중이신데 언젠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사진전을 열어볼 계획이 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질문들 중에 세 개가 진실이었습니다. 한 번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에도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다. 진실이에요. 진실이죠. 어느 정도로 빨개지시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를 찍을 때 겨울에 많이 찍었어요. 아 네. 근데 누구나 겨울에 추우면 귀가 빨개지고 코가 빨개지잖아요. 저는 유독 좀 많이 빨개져서 정말 정말 빨간색 귀가 살색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모니터를 보시고 아 저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후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메이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귀에도 베이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엄청 추운 날. 그러면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색깔이 일단은 컨실러 같은 거 써서 하죠. 아 완전 조금 더 진한 걸로? 네네네. 아 완전 얘 빨간색이 보지도 못하게. 네네네. 아 그럼 진짜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툭툭툭툭하면 될까요? 이렇게 엄청 얼굴 하는 것만큼은 섬세하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럼 또 씻기가 좀 여기까지도. 폼클렌징을 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좀 잘 씻어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귀에도 메이크업 한 적이 있다. 이것은 진실이고요. 아 오늘은 헤드셋을 써서 귀를 보기가 힘들다고. 좀 빨갛지 않나요 근데? 네. 부끄러워도 좀 빨개지는 편이에요? 부끄러워도 빨개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 이제 드라마 보다가 반응 같은 거 볼 때 보면 황민현은 귀가 왜 이렇게 빨개요? 이런 댓글이 많은 거예요. 아 네. 물론 저희 팬분들은 아시지만 일반 대중분들은 저에 대한 정보력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 이걸 통해서 아시게 됐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런던에 갔다가 손흥민 선수 경기도 직관하고 유니폼에 사인도 받은 적이 있다. 이거 진실이에요? 네. 불과 일주일 전에 런던 스케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휴일날 하루가 휴일이 있었는데 그날 딱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너무 또 감사하게도 저 헤어 해주시는 원장님께서 선수님도 헤어를 해주셔요. 네. 같은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도 다음날 브랜드 행사가 있었고 저도 브랜드 행사가 있어서 오신 김에 이제 티켓을 어떻게 좀 구해주시고 해가지고 경기도 재밌게 보고 토트넘이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얹어 헤어를 하러 가셔야 된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던 이 사인도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겠네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직관하는 게. 저도 아직 축구를 직관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축구 좋아하세요? 솔직히 이번에 이제 경기하면서 네. 관심이 많이 갔어요. 꼭 추천드려요. 진짜. 현장에 있으면 진짜 그 열기가 엄청 대단할 것 같아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저는 이렇게 해외 축구를 보러 가거나 뭐 어떤 경기든 스포츠 경기를 직관하면 빠져들 것 같아요. 에너지 때문에. 약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라는 그 마음이 그런 데서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남자 아이돌 중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 거짓이라고 했어요. 네. 정정할 기회 드릴까요? 이거 정정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생겼다는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본인 기준 난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하는 대답은 시대를 잘 만났다. 아. 잘 탔다. 아. 네. 네. 왜요? 요즘 시대가 내 얼굴이 호감 가는 얼굴로 비춰질 수 있는 시대구나. 옛날에도 아니었을까요? 옛날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진한 분들을 좋아해요. 제가 선호하는 얼굴은.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시대를 잘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저도요. 무쌍이라는 게. 활동을 하기가. 맞아요. 고간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건 최고다 하는 거는 없어요? 뭐. 뭘까요? 목소리나. 목소리. 뭐 귀 빨개진다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나는 목소리와 귀 빨개지는 게 최고다. 최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향기가 좋아서 쳐다보니까 황민연이더라 라는 목격담이 있을 정도로 향수 러버인 민연씨. 사실 난 향수 필요 없어. 난 태생적으로 향기가 좋아. 라고 했는데 여기에 거짓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디서 그렇게 좋은 향이? 근데 태생적으로 향이 좋은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좀 향에 예민해서 제가 있는 공간에는 좀 좋은 향이 나길 바라고. 또 저한테도 제가 좋아하는 향이 항상 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뭔가 그런 좀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향수 같은 거를 몇 개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 한 100개 있는 것 같아요. 100개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뭐 주기 어떤 기간마다 즐겨 쓰는 것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네. 뭐 그냥 유통기한이 지나도 그냥 모아둬요. 아. 네. 그냥 모으는 걸 좋아해서. 모으는 걸 좋아해서. 소장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뭔가 한 가지를 오래 쓰면은 지나가도 어 이거 민연이 냄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기분에 따라서 다른 걸 뿌리기도 하고. 오늘 착장에 따라 다른 걸 뿌리기도 하고. 맞아요.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뿌리기도 하고. 추윤주님이 오늘은 혹시 못 뿌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네. 오늘은. 어떤 느낌의 향일까요? 약간 우디. 우디한. 우디한 향을 뿌렸어요. 오. 좋습니다. 저도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바디로션. 아. 약간 바디로션판. 아 바디로션으로. 바디로션도 오래 가잖아요 향이. 맞아요. 그 약간 살냄새랑 섞이면서 그게 저는 좀 좋아서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스타 부계정에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 중이시던데. 언젠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사진전을 열어볼 계획이 있다. 요게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네. 음. 제가 얼마 전.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부계정을 열었어요. 사진만 올리는 계정을 열었는데. 사진 찍는 취미가 생기고. 카메라를 하나 두 개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사진 찍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뭔가 팬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열었거든요. 네네네. 찍다 보니까 뭔가 팬분들이 나중에 꼭 오프라인에서 사진전을 해줘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나온 사진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해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름 카메라 파이신가요?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파이신가요? 디지털 카메라인데 필름 카메라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많이. 다 가지를 다 가지신. 요즘 필름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또 현상화로 가는 것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합리적이시네요. 네네네. 그건 꽤 비쌀 텐데. 근데 또 엄청난 고가의 카메라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인기가 많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계정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옵티머스 황인데. 네. 그 계정은 옵티머스 시선이에요. 아 나의 시선. 네. 저도 있거든요. 있으세요? 말해도 돼요? 네. 전 바위쓸기. 하위쓸기인데 이제 바위쓸기 해가지고. 하위쓸기가 본 계정이고 바위쓸기가 사진 계정이에요. 사진이랑 그림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걸 올리는 계정인데. 네. 오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 소통하는 게. 취미를 또 공유한다는 게. 아마 황도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꼭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류현진님. 사진 실력 점점 늘어요. 진짜 사진전 시급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놀러와서 봐주세요. 저도 이제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사진전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박경민님께서 부계정에 올라온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 힐링돼서 진짜 좋아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어떤 사진 찍으세요? 저는 풍경이나. 그리고 저는 그림자를 좋아해서. 그림자를 딱 뭔가 건물이랑 이렇게 대비가 돼서 보일 때 사진 많이 찍는 것 같고. 풍경, 건축물 이런 거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인물을 잘 안 찍어요. 인물 잘 안 찍고. 네. 본인 사진 많이 안 올리시고. 오로지 풍경. 내가 여행한 곳. 맞아요. 맞아요. 조민희님이. 바이스에게 전시회 열어줄 생각 있나요? 진실 혹은 과짓? 된다면 진실. 저도. 많이 모아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찍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도 그런 여행 가서 찍는 사진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나온 게 있다면은 팬분들을 위해서 언젠가 전시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민현이 알고 싶다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황민현 씨의 퍼펙트 타입 듣고 오겠습니다. 황민현 씨의 퍼펙트 타입 듣고 왔습니다. 우리 문자를 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가연 님. 두 분 하늘 사진은 안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 하늘 사진 많이 찍어요. 오. 네. 저도 하늘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다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제 눈에 담기는 것도 좋지만은 좀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네. 남기는 타입인데 또. 저도. 남기는 타입이 싶어요. 특히 많이 하늘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 그래요? 막 하늘 어느 시간대를 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해질녘 좋아하고 밤에 달 찾는 거 좋아하고. 음음음음. 네. 그런 타입입니다. 네네네. 네. 저는 요번에 괌에 갔다 왔는데 하늘에 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음음음. 그래서 그 별자리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어서. 네. 나중에 또 해외를 가신다면은 한국에선 잘 안 보이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TMI인데 저 얼마 전에 오로라 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아이슬란드 가서. 더 멋진 걸 보고 오셨네요. 진짜 강추해요. 그것도 사진을 남기셨겠네요. 네네. 올라오겠네요. 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예준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 예준님께서. 제가 중2때부터 오빠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전 벌써 대학생이 되었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오빠 얼굴은 6년 전이랑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비결이 뭐예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아 좋은 쪽으로. 저는 좀 얼굴이 좋아지는 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남자다워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점점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비결이 있다면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고. 저 술 담배를 안 해서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는 아예 안 피고. 그냥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건강에 엄청 관심 많아서. 그래요? 뭐 챙겨 드세요? 그냥 꼭 필요한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고. 아침마다 좀 드시는 편. 네. 먹고. 식사 후에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네.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잘 챙겨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진짜 먹는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맵고 작고 자극적인 것들 먹으면.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붓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결은 또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는 거다.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은님. 히든사이드에 저음이 나오잖아요. 민현 오빠의 노래에서 이렇게 저음은 처음인 것 같은데 녹음할 때 어땠나요? 저도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저음. 그 후렴 직전에 저음으로 영어로 약간 읊조리는 파트가 있는데 저도 나한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하고 새롭게 녹음하면서도 들렸고. 또 팬분들이 그 파트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저음이 좋으신데 저음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원래 좀 목소리가 노래할 때는 좀 부드러워지는 편이어서 부드러운 파트를 많이 맡아서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파트를 다 소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다음 노래가 나오게 된다면 또 그런 거 많이 또 넣어서 하면 황도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황민현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와 활동 계획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저의 첫 솔로 데뷔 앨범의 시작을 또 영스트리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즐겁게 맞이해주신 슬기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방송 활동도 하고 팬사인회도 하고 팬분들 만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부족한 실력이었겠지만 아니에요 최고였어요 너무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첫 솔로 활동 정말 대박나길 바라면서 몸관리 잘하시고 드라마도 첫 촬영하시는데 열심히 잘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황민현씨의 어니스트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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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다가올 내일이 낯설지 않게